안녕하세요. 잇잘은 혜님입니다. 오늘은 과연 봐요. 이메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메프가 함께하는 함께하장 라이브입니다. 오늘 제품을 3개 가져왔는데요. 순수한우 한판 불고기, 담가정의 보쌈김치와 파김치, 그리고 해남의 햇꿀고구마. 본기획장과 라이브방송은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메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썰어봅시다. 보쌈김치 시즌이잖아요. 속이 엄마무시하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잣도 들어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지금 막 담근 김치 속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부산에서 온 김치인데 햇섭인증 혹시 아십니까? 먹거리 청결을 위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인증 받은 김치에요. 그래서 청결과 안전하다는 거에요. 일단 저는 김치에 흰쌀밥 어우 침이 나와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음 딱 소리로도 아삭한 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아요? 아주 배추가 달달해가지고 음 한입만 더 이걸로도 밥 3그릇 먹죠. 너무 맛있어 김치. 음 음 아삭거리고 약간 오독거리고 음 그리고 진짜로 여기 속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속에는 잣이 되게 비싸잖아요. 고소한 맛 나고 어이구야 한입만 더 먹고 요즘에 진짜 한입만 더 먹을게요. 그리고 약간 뒤에 갈수록 매워요. 알죠? 우리나라의 고춧가리의 매운맛 싹 싸서 잘 먹겠습니다. 예 음 음 달기는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 단맛의 양념은 아니에요. 근데 배추가 달아요. 그 씹으면 씹어서 나오는 배추의 단맛 딱 그 정도? 매콤한 맛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파김치도 궁금하다. 당일 생산 당일 생산이래요. 이따가 짜파김치도 먹을거에요. 음 맛있어요. 파김치 음 음 이것도 아삭거리네. 음 우리 불고기 우리 불고기 먹어봅시다. 한판 불고기 아주 잘 구웠네요. 고기만 먹을게요. 음 너무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짭짤해가지고 이건 안주도 괜찮고요. 밥 반차도 괜찮고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에 이메프 했을때 토마커 한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난리났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믿을만합니다. 아실거에요. 냄새 안나고 이렇게 고기랑 같이 고기 고기 너무 야들야들한데? 음 간은 정말 잘하셨어. 많이 짜지도 않고 솔직히 밥이랑도 괜찮지만요. 그냥 먹어도 많이 안짜요. 근데 이게 조합이 너무 잘 맞는데? 고기 올리고 같이 올려야돼. 이렇게 그리고 구매후 후에 나중에 후기 이벤트 후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가족들도 드리려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한번 드시면 제 제품은 솔직히 좀 자신감인데 제 구매율이 높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 구매율이 꽤 높아요.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는거죠. 제가 다 먹어보는거거든요. 심지어 저도 제 구매하니까 이번에는 파김치를 돌돌 말아서 후 요렇게 요렇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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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느끼는건 맛있는건 간이에요. 간 많이 안짜고 많이 안달고 너무 달았으면 솔직히 안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완벽해. 그냥 먹어도 안짜 고기랑 밥이랑 김치랑 무한정 들어가잖아요. 이거 클랑검이다 이거. 고기 고기랑 고기 고기 그렇게 요. 고기 소금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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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냉동으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녹혀놔가지고 아이고, 거짓말이야 와위 와위 100% 한우 국내산이라는 거 떡밥처럼 올려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닐살밥에 안 어울릴 수가 없죠 밥이랑 고기만으로도 넘멕한데? 굉장히 좋은 제품과 좋은 거를 소개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딱 뭔가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상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최고였습니다 제가 임애플을 하는 이유가 처음 시작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우리 햇살이들이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드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항상 감사했어요 마지막 같네요 뭔가 오늘 방문이 김치들 양이 궁금한가요? 1kg 1kg 짜장라면 왔네요 처음은 파김치죠 파김치 파김치 하면 짜장라면이고 짜장라면 하면 파김치고 짜장라면 2개 끓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한입 더 1inander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색깔부터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김치는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김치 있는거 이거 뜯었을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뭐 맛있다 끝 끝 끝 끝 끝 첫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젓갈류에 뭔가 그 진한 김치맛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바스는 되게 무난하게 하신거 같아요 뭔가 그 한국의 매운맛만 딱 나오신 깔끔하게 자 짜장라면을 부셔볼까요 여기다가 일반 김치도 한번 써먹어볼래요 파김치도 같이 요렇게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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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김치 너무 잘어욌네 부모님들도 좋아할까요 보쌈 김치 충분히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좀 너무 단 김치라든가 짜다거나 그러면은 또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실 것 같거든요인지 굉장히 무난하면서 약간 매콤한 느낌 딱 보쌈용 이것도 싸먹어야죠 이것도 싸먹어야죠 이 두가지 중에 짜장라면과 어울리는건 파김치입니다 지신같아 아유 다 먹었네요 오 그다다 고구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자 보여드릴게요 요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제 얼굴에 많은 것들 요게 특대 특대와 특상 엄청 크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에 고구마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고구마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고구마지만 피칸 이유가 있죠 이게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데요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합해서 나온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크다 고구마를 combination 맛있어 아침 밤고구마를 rule 밤고구마를 잘 느낌으로 했어요 밤고구마를 잘 먹는게 아니라 퍽퍽한 것이라거든요 근데 장점을 딱 가져왔어요 밥맛이 나요 밤! 근데 식감은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 해남에서 해풍을 막고 자란 아이잖아요. 특수시설로 들어가서 5일 동안인가? 5일 동안 숙성을 해서 나온대요. 그리고 이게 숙성을 하면 할수록 좀 맛있다네. 두어덜간 후숙하면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거 알죠? 모든 음식은 딱 썩기 전이 맛있다고. 그 전이 진짜 맛있다고 했잖아요. 과일도 썩기 전이 맛있잖아요. 진짜 후숙 잘 됐을때. 으윽 먼저 이거 수부터부터 먹어봐야지. 오우 이건 오봉기로 돌리는 고구마거든요 확실히 식감이 이건 밤고구마 같아요 조금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삶은거다 더 부드러워졌어 둘둘 싸서 먹어볼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주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님들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고구마 조합을 제가 잘 몰라 먹어본적이 불러보니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와 달고 맛있네 어느정도 구매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요 이번거 진짜 괜찮아요 이번거 정말 괜찮아요 한번 사라고 하는건 좀 그러니까 어차피 사신분들은 다 사신거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고구마 진짜 맛있고 달달하고 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기 알죠 거기 티본스테이크 고기 한우집 말모말모 잘 사셨어요 사신분들 진짜 근데 그 고기 있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판 굽는것도 괜찮은데 저는 몇봉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넣고 채소를 썰어서 볶음으로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구요 거기다가 양념장 같은걸 조금 더 넣어가지고 당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3팩 4팩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간장 설탕 그리고 뭐 물엿같은거 물도 조금 넣고 다진마늘 조금 더 넣고 좀 더 국물을 자작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꼭 양파랑 당근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넣고 조명을 해서 뚝배기 뚝배기 좀 큰거 있잖아요 뚝배기에다가 물도 자작하게 해가지고 끓여요 그리고 당면을 넣어요 당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꿀팁이 있네 양이 계속 늘어나는게 매직 같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저 뚝불 뚝불을 해서 먹어도 괜찮다는거지 어쨌든 우리 한우 아이스크림 럭키돌돌 럭키돌돌 쌓아서 언니가 고거 먹으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죠 잠사람이 입맛이 변해요 진짜 신기해요 요즘에 고구마도 감자도 너무 맛있어 오히려 고기보다 더 고기보다 더 고기보다 더 좋아할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치 김치 다 먹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소화해요 기소 진짜 많이 들어간다 대박인데 이건 한입 가게다 와 김치 고기 많아 고기 저는 매우 잠시 은근히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완벽한 조화로 먹어봤습니다. 불고기 완벽했고요. 단짠단짠 완벽했고요. 요리 못하시는 분도 그냥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굽기만 하면 되니까 전처럼 전게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무조건 흰쌀밥에 추천드립니다. 흰쌀밥에 고기 한 점 딱 올리고 김치 완벽했죠. 이건 말모예요. 그리고 이거 해남 햇 꿀고구마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들 최강 조합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봐주신 햇살이도 너무 감사하고 구매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리고 후기 이벤트 꼭 있으니까 쓰세요. 거기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 화이팅!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